당하는 위치까지는 올라왔어요. 오늘 시문을 보시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시위 보도 지면이 똑같아졌습니다.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? 태극기가 이기는 단계죠. 태극기가 뭡니까? 진실 헌법이고 태극기가 이기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단행을 단행한다는 이 책이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고 단행 사태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의에 기초해서 잘 마무리가 됨으로써 한국의 이 어린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면 저는 출판인으로서 크게 감사하고 특히 김평우 변호사님과 김평우 변호사님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 뜻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